인정씨 어? 인정씨다 강아지를 좋아하는구나 나도 한 마리 분양받을까? 잘했지 잘했지 1. 연합선생님은 잘했지 아니야 아우 고마 차도 잘 따라하게 보이지 인정씨가 참 좋아하겠지 간다 인정씨 할 얘기가 있는데 오래전부터 인정씨를 좋아했습니다 저랑 사귀실래요? 아 이 누로임도 팔리면 이제 개장상 끝이구나 에이 끓 아이쿠 아이쿠 죄송합니다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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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 뭐있나 세상에 여자로만 아이쿠 왜 이렇게 슬프냐 먹을래? 응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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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디가?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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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쿠 그 Safari 아이쿠 아이쿠 안녕하십니까 아니 Waar이쿠 네 여기ábado 하음 illes 어? 이거 보니? 어 이거 민정씨 가방인데? 사랑의 배달부가 사람을 배달했나봐요 그러나봐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장 드시러 가시래요? 네, 가시죠 네